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남 서지방회가 목포 한소망교회에서 69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. 개회예배에서 지방회장 강진원 목사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에게서 얻은 이삭을 통해 그 기업을 이어갔다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장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할무처리를 통해 70주년 기념교회 설립 준비 등 각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암태중앙교회 정석희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.